전국이 메가스터디 선생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평이 8월 말, 일날 치러진 구평, 특이한 구평인데 구평치들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총평부터 해드릴게요. 이제 조금 급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시험 도대체 뭐예요? 선생님 이거 해명 좀 해보세요 라고 뭔가 좀 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총평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총평부터 해드릴게요. 강건한 기조, 적절한 변주. 이 변주가 뭐예요? 이럴 수 있는데 이게 좀 이렇게 딱 기조가 딱 중심이 잡혀 있고 약간 변화한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죠. 이게 변주라고 하는 거예요. 강건한 기조는 뭐냐? 딱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수학을 변별력 유지하겠다. 변별력 수학 과목에서 변별력 분명히 수능 수학은 변별력 과목이다. 라는 그 기조가 강건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렵게 냈습니다. 이때 다른 걸 다 떠나서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번 시험 쉬웠잖아. 별거 아니잖아. 이런 얘기에 상처받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해주는 사람 중에 그동안 여러분의 학습 과정에 정말 이렇게 적절하게 같이 조언해주고 도움을 준 사람들일 리가 없어요. 그냥 하는 말이에요. 상처받지 마시고. 아니 수학을 매년 한 5년 이상 가르친 사람에게 수능 수학이 어렵겠어요? 본인이 뭐 슉슉 푼다. 이게 아니라 이번 시험은 100분 내에 우리 수험생들이 정확하게 풀어내기가 쉽지 않은 문장들이 곳곳에 포진되어 있었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는 시험이고 어떤 채점 결과 나오는 거 보세요. 1컷, 2컷, 3컷, 6평보다 더 떨어질 겁니다. 쉽지 않은 까다로운 시험이다. 알겠죠? 또 하나의 강건함 기조. 공통과목을 어떻게 헤쳐나가냐에 따라 이 시험의 운명이 갈린다. 특히 객관식을 가장 먼저 치르기 때문에 15문항 객관식 공통문항 15문항을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전체 시험의 향대를 가를 정도로 공통과목의 아주 중요한 무게중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이 기조가 역시나 강건하게 유지된 기조였습니다. 그 기조 하에 적절한 변주들이 생겼는데 그것은 공통과목 객관식과 주관식 중에 뭐가 좀 더 어려울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선택과목을 쉽게 늘, 어렵게 늘 아니면 핵심적인 변별력 문항의 30번, 22번 같은 15번 같은 문제냐 아니면 그것보다 좀 앞에 있는 다른 문제들이 골고루 퍼진해 있는 상태 이런 정도가 변할 수 있겠죠. 이것이 적절하게 계속 로테이션되면서 실험 되고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구호의평가원 수학 공통과목을 두 과목 그리고 단원별로 배치를 살펴봅니다. 뭐 아니나 다를까 골고루 출제했죠. 이건 균등분배, 문항수의 균등분배 출제, 배점과 문항수의 균등분배 출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어김없이 이렇게 출제가 됐을 텐데 이번 시험은 여러분 수원, 수2 풀면서 사실 어디서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특징적인 문항들 뭐부터? 11번, 12번, 12번, 12번 어디가? 12번, 12번, 11번, 12번, 13번 특히 12번 이거 함수 극한인데 내신 유형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죠? 근의 공식을 쓰는 것이 그냥 무난한 어쨌든 좌표를 이용해서 식을 찾아낸 뒤에 극한시하는 건 낯설었죠. 상한 함수가 13번에 나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발목 접힌 친구들 많을 거예요. 오 이상하다. 13번이면 풀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느낌이 안 좋죠. 그 다음에 14번. 14번 오늘 또 최근 트렌드에 잘 부합하는 3차 함수를 이걸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것도 절대값을 붙인 채로 정접분한 값과 비교하면서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에 대한 이해와 3차 함수의 기본 특징, 대칭성을 이용한 추론까지 심지어 디귿은 계산까지 해야 되는 상당히 비중 있게 출제된 문항입니다. 이걸 그냥 5번 찍어서 맞았다고 너무 좋아질이 아니라 여러분 굉장히 비중 있게 다항 함수가 적분으로 출제될 때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것도 보여줬던 문제죠. 이 네모낭만 해도 벌써 15번 가기 전에 지칠 수 있다고 사람이. 분명히 14번까지 가는데 만만치 않았을 거거든. 그런데 15번 딱 갔더니 15번 또한 이게 웬걸 꽤 까다로워요. 해볼 만은 한데 15번에 도착하고서 15번까지 어떻게 풀든 안 풀었건 간에 15번까지 딱 왔는데 시간이 반 이상이 흘러갔어. 이러면 전반적으로 이 시험의 페이스가 무너지게 딱 쉬운 그런 시험이었던 거예요. 이런 시험에 예가 있었나요? 작년 같은 경우 수능 같은 경우는 객관식을 조금 쉽게 냈어요. 15번은 정말 뭔가 쉽게 풀 수 있기도록 빈칸으로 냈고. 그리고 이번 6편 같은 경우는 골고루 냈어요. 객관식과 주관식. 그런데 이번에는 객관식을 좀 더 까다롭게 작년 9편이 이랬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변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전반적인 문항들의 난이도에서도 느껴지고 이 다섯 문항을 아주 매끄럽고 부드럽게 쫙 풀어 나갔으면 이 시험을 못 칠 리가 없어. 실력도 좋지. 시간 관리도 어느 정도 될 테니까. 20번 생각만큼 20번은 우리 굉장히 뭔가 하나의 비틀림이 있는 문제라고 수업 시간마다 선생님이 얘기해 주고 있는데 20번 약간 절대값 때문에 약간 특이한 그런 거 잘 풀어야 했고요. 21번 지수로그 그래프인데 그 비율을 생각보다 찾아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계산이 되게 험악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문제. 21번 쉽지 않았고 생각보다 이런 문제가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정상률이 낮아요. 아마 굉장히 낮게 나왔을 거예요. 22번. 여기 만약에 쫙 온 사람은 22번. 오 진짜 쉽게 나왔다. 함세 변환인데 추론형이지만 추론 포인트 하나만 잘 잡으면 사실상 바로 답이 나오는 수준의 문제. 왜? 앞에 객관식이 까다로웠으니까. 하지만 객관식을 다 거치고 오고 20, 21을 거쳐 온 친구에게 이게 안정적으로 파악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률은 매우 낮을 거예요. 10%도 안 될 거예요. 한 5% 이낼 거예요. 이것이 이번 시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야. 만약에 주관식부터 풀었으면 이건 가정이지만 더 원활하게 시험이 운영됐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험. 공통과목 객관식이 어려웠다. 그래서 주관식도 덩달아 정답률이 떨어지는 것이 충분히 예측되고 결과 나오면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그대로 나올 거예요. 상대적인 난이도에 비해 주관식은 정답률은 낮을 것이다. 우리 선택과목 가봅시다. 선택과목은 미적분 기하 확률 통계잖아요. 그런데 미적분. 어려웠어요. 오랜만에 사인코스 사인이 아닌 4차 함수를 기반으로 하는 분수 함수가 등장했는데 그냥 분수 함수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부등식 상태를 잘 해석해야 되는 항등식이나 부등식을 잘 해석해서 풀어야 되는 굉장히 까다로운 추론형 문제였습니다. 29번도 만만해 보이지만 Y자표를 함수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동안 미분법 문제 우린 얼마나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 결을 따라 공부했으면 충분히 잘 풀 수 있었겠지만 이게 또 약간 새로운 맛이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대신에 앞에 있는 문제들은 좀 쉬웠어요. 그다음에 기하 기하는 6평에서부터 급격히 심리형스러운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셋 다 그래요. 물론 얘는 9, 2개가 나온 최초에 물론 예전에는 9, 2개 계속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9, 2개 너무 복잡하다 안 냈었잖아요. 9, 2개가 나온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었습니다. 뭔가 2차 곡선은 다운은 잘 맞췄겠지만 2차 함수가 들어가는 2차 곡선 되게 특이한 유형이었거든요. 심리형스러운 게 많이 나왔고 황교와 통계들은 난이도가 역시나 29, 30에서 높았는데 얘네들은 사실 경우의 수를 제대로 다룰 수 있는가 29는 통계였잖아요. 30번이 경우의 수인데 28이었던 확률도 사실은 경우의 수예요. 이것은 통계를 가장한 경우의 수 문제. 다시 말하면 확통은 난이도를 높이는 방법은 결국 경우의 수다. 확률이나 통계는 이론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론을 복귀내고 나면 사실상 경우의 수로 기계됩니다. 29번은 중복조합으로 풀면 아주 좋은데 중복조합이 아닌 방식으로 풀면 한 9가지 정도로 경우 나눠서 풀어야 될 거예요. 9가지는 사실 가혹하잖아요. 그러한 비중 있는 출제가 분명히 이루어졌다. 선택과목 결코 쉽지 않았고 특히 29, 30이 대부분 다 어려웠다. 해서 전반적으로 이 시험은 공통과목 객관식이 어렵고 그것이 주관식에 영향을 미치고 선택과목 29, 30이 어렵기 때문에 상위권에게 매우 치명적인 시험이었을 거예요. 평균 전국적인 평균은 비슷했을 텐데 6평이랑 크게 차이 나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 상위권들에게는 좀 가혹했던 시험이 확실해 보입니다. 1등급 컷은 6평보다 낮아질이라고 보입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 있잖아요. 야, 수학 공부 좀 해. 수학 그리고 최근에 우리 기출 문제 봤지. 니네 이 기출 흐름을 잘 이해하면 대비는 충분히 할 수 있어라는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체적으로 있잖아요. 세 가지 지점의 평가를 좀 해볼 거고 그리고 나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것보다 전체 1번부터 이건 문항의 흐름 여러분이 문항의 흐름에 맞게 시험을 치겠지. 여기가 1번부터 해서 30번까지라고 하면 22번이 여기쯤 있잖아요. 15번이 여기 있죠. 이번 시험은 여기 11번, 12번부터 난이도가 이렇게 올라갔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가 좀 얇고 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다면 여기 나름대로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22번이니까 안 풀리면 또 넘어간단 말이지. 이번에는 생각보다는 여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나 이렇게만 좀 올라가도 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점수를 많이 못 땄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끝머리 2개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는 문제들이 보통 이 정도에 배치되었었다. 두툼하죠. 이런 시험이었다. 작년 수능하고는 좀 달라요. 작년 수능은 15번까지가 비교적 그래도 15번까지가 비교적 그래도 좀 수월하고 뒷부분들이 좀 더 강화되어 있는 시험이었다면 이번에는 초반 승부가 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시험의 흐름에 대해서 지금 이 공통과목 선택과목 체제 수능이 아니면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20일까지 그 다음에 30일까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었거든 한 번 쭉 객관식 그 다음에 쭉 주관식했는데 지금은 이게 3스텝이라니까 그래서 여기를 너무 헤매면 손해가 커요. 이번 시험이 객관식이 어렵네 라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좀 이렇게 조금 넘어갔으면 그 뒤에 문제들이 풀만한 게 꽤나 많았음을 알았을 텐데 혹시 그러지 못해서 이번 시험 망친 친구들은 하나의 교훈을 얻었다 생각하시고 너무 상심하지 마시고 특히 막 이번 시험 풀만하지 않았어 이런 얘기들 귀담아 듣지 마시고 등극컷이나 이런 거 나오면 알게 될 거예요. 고생 많았습니다. 선생님은 실조모의고사를 하면서 공통과목 객관식에 힘이 실린 모의고사에 주의하라 이런 얘기도 종종 했었는데요. 그런 어떤 상황에 대한 대비, 연습을 좀 한샘 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얘기할게요. 실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공통과목의 핵심 키워드를 좀 알려드릴게. 2차 함수. 아니 2차 함수? 우리 3, 4차 함수 공부하는, 수2 공부하는 사람들이 2차 함수?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곳곳에. 지수로그 함수 쪽, 아니다. 거듭제곱근과 관련된 문제 이번에도 나왔죠? 꼭 거기만 아니라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복잡하게 만드는 기본소수로 2차 함수 이번에는 3차 함수를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만들어버렸는데 2차 함수를 소수로 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2차 함수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고요. 중학교 함수라고 무시해서는 안 돼요. 변화는 뭐예요? 함수 자꾸 바꾸는 거. 이번에는 Y는 FT에 대한 대칭 20여 번에 나왔죠. 그리고 14번의 예의 적분할 때 함수의 구간에 대해서 구간에 대해서 판단하고 평행이동하고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각되도록 변환된 함수를 또 냈습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변환이 뭐예요? 이런 식으로 처음 이 문제의식이 생긴 사람들은 변환, 함수를 변형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기초적인 것은 선생님 강의 중에 기초 강의 중에 그래프 강의 장글에 다 정리해놨거든요. 장글의 2부 파트 2 추천 정수조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이번 어디서 나왔어요? 12번에도 나왔고 11번에도 나왔고 그다음에 정수조건 수혈에서는 기본적으로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정수조건이. 그렇지? 그런 게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 자, 발견적 추론 수혈의 기본 마인드죠. 이번에도 A15번에 또 나왔고요. 6평에 이어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작년 수능은 21번에 나왔고 20번 20번은 왜 번호를 이렇게 붙여놨냐면 그동안 출제됐던 유형에서 조금 더 비틀어놓는 문제들을 자꾸 20번에 내고 있단 말이야. 20번을 만나기만 하면 오금이 저리 있는 사람이 있어. 어떤 사람이 이게? 너무너무 트레바퀴 문제들을 풀이로 외운 사람들은 약간 비틀려 있으면 그냥 바로 그냥 기브업이지. 쫄리고. 20번을 정면 승부하셔야 돼요.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이번 20번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있더라도 이왕해가지고 괜히 왼쪽에 접선풀이 그런 게 아니라 이왕해서 경우 나눠서 Y는 K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가 핵심이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뭔가 20번은 기존에 있던 유형과 매우 유사하지만 뭔가 조금 더 추가되어 있는 것을 뜻해요. 꼭 20번이 아니더라도 이런 문항들이 지금 공통과목에 계속 출제되고 있죠. 이 모든 더 있어요. 키워드들이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사실은 과거 나형 기출과는 판약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현재의 기출들의 가장 중요한 맥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는 알고 하셔야 돼요. 알겠죠? 여기에 삼각함수의 그래프라든지 사인 코스 사인에 대해서 좀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덧붙을 텐데 어쨌든 이런 변화 지점 이것이 최근 기출들의 특징이다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승률이 높은 전략적인 학습이란 건 당연한 얘기 같아요. 세 번째 선택과목이 좀 지나오고 있어요. 선생님이 선택과목은 기출이 많기 때문에 기출 학습으로 충분하다. 기출 소스 킬러코 문제들 좋은 거 많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과정에서 또 조금씩 조금씩 새로운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기하가 굉장히 좀 신선한 문제들이 6평에 이어서 9평에서 또 등장했습니다. 기하는 공간도형은 좀 쉽게 내는 표현이었는데 이번 29번은 또 어렵게 냈거든요. 이런 점들이 선택과목 미적분도 30번은 최근에는 잘 안 나오던 그런 다항함수 4차함수를 기반으로 한 추론형 문항이었거든요. 그런 문항들이 진화하면서 얘도 만만치 않게 낼 수 있어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뭐 29, 30을 제외하면 평범하게 출제됐기 때문에 29, 30을 어렵게 내는 시험은 이 정도구나 라는 가이드라인 정도를 제시해 줬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는 그래서 시험이 어려웠다는 거예요. 알겠지? 그리고 이런 공통과목 키워드를 잘 여러분이 파헤치면서 실력을 다져나가면 여기가 비교적 쉬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수능 승리하지 않겠어요? 마지막으로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맨날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두 가지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최근 기출 중심 최근 기출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생님이 그 앞에서 이 전체 총평을 강건한 기조 유지라고 했죠. 강건한 기조 그게 뭐냐면 공통과목이 메인이 되는 시험이다. 수학은 변별력을 줄 것이다. 하지만 매 시험마다 정말 새롭게 되는 게 아니다. 예시문항부터 작년 6평, 9평 수능 이번 6평, 9평 까지 총 6번의 시험이 일관된 기조가 있잖아요.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들은 이렇게 발견되고 있잖아. 그치? 맞아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 풀자 많이 풀어야 돼 엔젤을 풀면 돼 라고 너무 조급하게 접근하면 오히려 이 문제의식이 되게 흩어져 버릴 거예요. 최근 기출 중심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겠습니다. 최근 기출에 대한 면밀한 판단 면밀한 이해 그리고 정확한 풀이 이것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최근 기출을 정리해서 커리큘럼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출을 최근 기출 중심으로 정말 중요한 기출들 작년에 있잖아 기출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들에 선생님이 그렇게 진지하게 응답하지 않았어요. 왜? 최근 기출 중심으로 이미 다 공개했는데 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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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좀 이렇게 뭐랄까 기출에 대한 좀 우리가 고정된 인식 때문에 작년 수능 실패한 경우 많거든 지금은 최근 기출 중심을 여러 번 강조해 왔지만 왔지만 그것을 실물로 여러분들에게 파인할 때 이렇게 선별해서 드릴게요. pdf로 정리해서 드릴게요. 그리고 pdf로 주면 또 인쇄 본 필요 이런 친구도 있어서 거의 슬비에 가깝게 인쇄 본도 이렇게 해 줄게요. 그렇게 해서 최근 기출 중심성을 작년에는 선생님이 최근 기출은 당연히 선별되어 있지 않아 라고 얘기했었지만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스스로 하는 건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건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나선형 확장 여러분 그냥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학습이 혹시 이런 거 아닐까요? 아니야. 거꾸로 내려오는 느낌 좀 그렇다.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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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죠? 문풀이죠. 문풀 계속 푸는 거예요. 이게 화살표 방향이 좀 그러네. 성적이 쭉 올라가는 느낌 같아. 계속 풀어 문제 풀어 문제 풀이 엔제도 있고요. 뭐 실점모도 실모도 있죠. 그런데 이 방식에 계속 푸는 방식으로 잘 안 잡혀요. 엄청 많이 하면 되겠죠. 언젠간. 그치? 이거보다는 이런 거 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해야죠. 학습은 학습은 이렇게 해야죠. 최근 기출을 가져와 굉장히 중요한 최근 기출을 열심히 분석해 그리고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그치? 계속 만나고 또 다른 상황에서 만나고 확장된 문제의식을 보고 수능 자체의 평가원 시험 자체가 변주들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본인이 여러 변주들을 섭렵해 가는 방식으로 해야지 중심을 확보히 하고 실모가 1회 2회 N제 이런 것들이 얘와 자꾸 피드백 되는 방식으로 선순환되지 않으면 굉장히 나열적이고 뭐가 중요한지 전혀 감도 못 잡은 채로 계속 풀기만 하는 그리고 막상 시험 현장에 가면 좀 허무한 이러한 결과들로 귀결대 공산이 큽니다. 여러분 나선형 확장은 이런 거예요. 최근 기출 중심으로 그 문제의식을 살리면서 진화시켜 나가는 학습 선생님은 1년 내내 이 얘기를 했고 그 기조에 맞게 커리큘럼을 짜왔고 지금 파이널 실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약속했던 그대로 이 기조를 수능 끝까지 잘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9평 공개됐으니까 즉각 반영해서 이후 과정에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학습 과정에 녹여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 시험 어려웠어요. 여러분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향후 9평 이후에 파이널 과정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고 마지막 파이널까지 또 같이 열심히 가봅시다. 강의에서 만납시다.